자, 4명의 멤버 중에서 한 명 한 명 개인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할텐데요. 가장 먼저 리더 현준부터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개인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시에 가장 많이 터진 쪽이 왼쪽이네요. 왼쪽을 먼저 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중앙 한 번 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오른쪽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어서 지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잠시 건네주셔도 될 것 같고요. 지후 포즈가 너무 좋은데요? 지후 포즈가 너무 좋은데요?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우승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만에 도로 아 이제 컴백 쇼케이스 이제 마지막 준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운데로 4명의 멤버 모두 모여서 단체 컷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에 도로 아이즈의 단체 컷으로 여러분들 예쁘게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아 역시 우승은 웃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가운데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잠시 들어주시고요 아이즈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뵙습니다 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기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